크래미 김밥을 만들겠습니다. 깻잎 6장은 씻어 준비해 주세요. 크래미 150g은 손으로 찢어 주세요. 여기에 마요네즈 2숟가락, 머스타드 소스 반숟가락, 설탕 반숟가락을 넣고 섞어 주세요. 밥 400g에 소금 1 2분의 1 작은 숟가락을 넣고 섞어 주세요. 김밥 김을 준비해 주세요. 까칠까칠한 부분에 밥을 올려 주세요. 3분의 2까지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깻잎 깻잎 위에 크래미를 올려 주세요. 그리고 말아 주세요. 그리고 말아 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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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